남자를 안은 채 달게 한 잠 자고 싶었다. 세상에 사람의 몸보다 더 오묘한 게 있을까? 남자와 나는 서로를 껴안고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고는 낄낄 소리 내어 웃었다. 거기에는 함께 공유한 경험에 대한 동질감이 들어 있었대. 살아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완벽한 감성이었다. 그때 나는 남편에게로 이어지던 길이 사라져버린 것을 깨달았대. 나는 끊어진 길 앞에서 헛되이 서성거렸던 거였다. 이제 남편을 놓아야 하겠다. 아니 남편에게서 철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산에 오르다 지연이 배명히 버스가 지나갔다. 약속한 시간은 빗속으로 녹아들고 산은 점점 안개에 가린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 나는 미적거리며 약속 장소를 떠나지 못했다. 달려가는 버스의 꽁무늬를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조금 가늘했었다. 또 다른 버스가 달려와 떠난 다음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우산을 펴들더니 곧바로 산 입구를 향했다. 모자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남자의 뒷모습을 쫓았다. 산은 안개와 비구름을 잔뜩 껴안고 있다. 평소의 넉넉함과는 다른 무엇을 품고 있는 듯해 접근하기가 망설여졌다. 안개가 산 중턱에 모여 구름으로 변하고 비가 되어 떨어졌다. 이 정도 비라면 오르지 않아 남자가 들고 있는 우산은 쓸모가 없을 것이다. 발과 아랫도리를 적신 물기는 알지 못하는 사이의 가슴까지 스민다. 체온이 떨어지고 한기가 들고 여름의 끝 무렵이긴 하나 끝없이 걷지 않으면 온몸이 떨려온다. 산에서는 모든 것이 한 발짝씩 빠르다. 잘못 들어선 길에서 맞닥뜨리는 불행처럼 더 기다린다 해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다. 배낭을 추설은 뒤 재팔리 남자를 따라갔다. 어디까지 가세요? 말을 걸자 남자가 돌아보았다. 검은 편인 얼굴, 큰 귀에 삐쩍 마른 체격, 눈은 크고 깊었지만 표현할 길 없는 복잡한 느낌을 담고 있다. 남자와 마주선 두어 발짝의 간격 사이로 정적이 머문다. 그는 딱딱한 목소리로 옛날 절터까지 간다고 대답했다. 계곡 건너에 있는 절터요? 바위가 미끄러울 텐데요? 나는 모자층에 고였다가 떨어지는 물방울을 향해 손바닥을 내밀었대. 그것은 함께 산행을 하겠냐는 제안이었고 코스에 관해서 재고해보지 않겠냐는 몸짓이었대. 남자는 말없이 가든 방향으로 몸을 돌렸대. 남자의 우산이 내 얼굴을 스치듯 지나갔대. 흠친 물렸었대. 따라오려면 오고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이다. 화끈 얼굴이 달아올랐다. 사소한 일에 발끈하는 자신이 우섭대. 처음 본 남자가 무심하기로 그게 화가 날 일이던가. 십수년을 함께 산 남자도 그러한데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기도 고통스럽고 나무처럼 꾸꾸다게 살기에 나는 인내가 부족했다. 바람처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자유라니 당치 않다. 이 순간에도 나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자신을 올가메고 있다. 이준에는 내 인생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타인에게 말이다. 모자챙을 손으로 몇 번 쳤다. 빗물이 튕겨나갔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많았다. 주 등산로 외에도 바위를 타고 가는 리지코스. 심장을 쥐어짜듯 숨가폭에 오르는 깔닭고개. 완만한 능선을 느긋하게 돌려가는 길. 키 큰 나무가 밀집해 있는 한적한 길. 진리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개이듯 정상에 이르는 길도 구석구석 숨어있고 어디로 가든 마지막에는 꼭대기에서 만났대. 무수한 삶들이 마지막에는 죽음에 도달하는 것과 비수댔다. 나는 말없이 남자를 따라갔대. 비가 그치면 날씨가 쌀쌀해질 것이대. 성큼 가을이 다가설 것이고 산은 낙엽을 떨어뜨릴 준비로 바빠질 것이대. 여름산과 달리 가을산은 화려한 애잔함이 있었대. 무승한 저 잎들은 계곡과 온 산에 흩어질 것이대. 생명을 다하고 돌아가는 계절, 자연의 질서, 인간도 저렇듯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힘줄이 붉어진 내 손은 부드러움과 탄력이 사라진 지 오래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다. 인간은 왜 시들어가는 육체에는 아름다움을 부여하지 않았을까. 터무니없는 망상이 가끔 머릿속을 헤집는다. 남편의 젊은 여자에 대한 질투 때문에 나사가 하나 빠져버린 모양이다. 사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고통이었다. 사람들을 이어수는 감성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욕심일까? 사람의 감성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라고 영원하기를 바랄 것인가. 끝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도 쓸쓸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순하게 그으며 떨어지는 빗줄기 하나하나에서 섬세한 소리가 들린다. 소리는 현악중주의 화음처럼 서로 어울려 부딪히며 사방으로 흩어진다. 어디든 빈틈없이 빗소리가 스며드는데 산은 정확하다. 나뭇잎에 달려있던 물방울이 제 무게를 못 이겨 후루루 떨어지는데 산은 미동도 안 난다. 비양개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 꼭대기를 가렸다. 커튼처럼 드리워진 빗줄기와 하늘을 가린 구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바람의 빗줄기가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왔다. 빗방울이 비옷 위로 구른다.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이마를 닦아냈다. 남자는 우산을 접어 배낭에 넣는다. 우산을 들고 산에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하다. 나는 비가 그치고 해가 나면 쓰려고 준비해온 모자를 꺼냈다. 남자는 내가 내민 여자용 모자를 받지 않았다. 우인은 사양없는 창문이란 같아요. 비가 눈으로 들어올 거예요. 산에서 낯을 가릴 게 뭐가 있담? 나무나 새처럼 산을 타는 동안은 서로 도와주고 의지해야 하는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대. 나는 모자 끈을 최대한으로 늘여 그의 손에 올려주었대. 산을 타신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완전 초보입니다.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묻지도 않은 말에 혼자서 대답했대. 사실이었대. 그 무릎은 모든 게 엉망이었으니까 정신을 놓아버릴 때까지 술을 마셨고 자신을 학대하는 조악한 여행도 떠나보았대. 아무리 애를 써도 일단 일어난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몸은 피와 살이 아니라 내게 들어와 격혈이 쌓인 분노와 같은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았대. 사건이 터졌을 때 나를 후려친 충격과 느낌만이 남았다. 지금은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매일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의 섬뜩함은 여전히 생생하다. 몸뚱이의 무게는 너무나 구체적인데 나에게도 없이 끝없는 절벽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공포심. 그 와중에 느껴지던 극심한 분노와 절망. 지금은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둔다. 산길을 걷다 보면 이른 새벽 절간 마당을 비질한 것처럼 머릿속이 투명해진다. 잊으려고 헛되이 애쓰지 않는다. 산에서는 가야 할 길과 넘어야 할 산봉우리들만 보인다. 산에서는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대. 걷고 또 걷고 넘고 또 넘는 일만이 전부였대. 최근의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평일에 비오는 산을 찾은 남자. 나이로 보아 시련보다는 실직에 가까울 것 같대. 산 아래였다면 남자의 일이 궁금했을 것이다. 한때 나는 비밀을 캐내고 염탐하고 미행하는 일이 습관처럼 되었던 적이 있었다. 원하는 정보를 손에 넣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천박하고 비열한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다. 산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사람이 만든 문화체계 속의 위치와 성과라는 게 자연 앞에서는 초라해서일까. 옷을 다 벗은 겨울나무가 무슨 종류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아무런 상징도 달지 않은 인간일 때가 자유로워서일까. 산행을 하며 친밀해서도 이름을 묻지 않고 헤어지기 일수였다. 지쳐 보이는 남자는 코뿔소처럼 거친 숨을 내뿜었다. 마땅히 앉아 쉴 곳이 없었다. 비가 오거나 추운 날은 늘 그랬대. 계속 걷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다리 사이로 물기 잔뜩 머금은 바람이 지나는 것을 보면 정상이 가까운 모양이다. 바위 틈에 뿌리 내린 키 작은 나무가 모처럼 비에 흠뻑 젖어 있었대. 천지에 건조주의보가 내리던 무렵 일행들과 키 작은 소나무가 뿌리 내린 바위에서 쉬었대. 나무에 가는 뿌리는 물을 찾아 바위를 휘감고 있었대. 흙 안 점 없는 메마른 바위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신기하기만 했다. 비가 내린다 해도 고일 사이 없이 흘러버렸을 텐데 살아남은 게 대견했다. 비틀어진 작은 소나무 위에 마시던 물을 부어주었다. 그런 나를 보고 누군가 말했다. 산에서 물은 생명이나 다름없다고. 산에서는 부부도 물은 나눠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공식만을 굴려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어리석지만 잠시나마 스스로의 행동에 만족을 느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값싼 감상이라고 해도 말이다. 남자는 몸소서서 숨을 골랐다. 앞을 가로막으며 버티고 있는 절벽을 오르면 헬기장이었고 그것이 종상이었다. 우회를 한다면 왼쪽 산 능선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반대편에 있는 가파른 길을 올라야 한다. 힘이 거의 소진된 지금 20여분을 더 걷는 것은 산행 초기의 2시간 거리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바위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보았다. 비에 젖었지만 결이 살아있어. 조심한다면 괜찮을 것 같았다. 발이 보이지 않아 내려가는 것은 위험하지만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초보자에게는 아무래도 무리다. 내가 처음 바위에 오를 때는 두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다. 몸의 세 곳은 반드시 바위에 붙어 있어야 해. 머리 위쪽에 튀어나온 것을 왼손으로 잡고 왼발을 올려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 손을 너무 멀리 뻐도 몸 전체가 길어지면 안 된다니까 손이 나간 거리만큼만 발을 옮겨. 그때는 머리 속이 휑하니 비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밤돌만하게 튀어나온 바위에 왼발 앞 끝을 얹고 버티라는 말을 열 번이나 해도 알아듣지 못했다. 파랗게 질린 나는 바위를 부둥켜 안고 떨었다.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 그나마 여유 있을 때의 일이었다. 대장이 자신의 손으로 내 왼발을 잡아 끌어 위쪽으로 옮겨주었다. 확보물이 없는 곳에서는 갈라진 바위 틈 사이로 손을 펴 밀어넣고 주먹을 쥐고 버티며 다음 확보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바위 틈에 끼인 주먹이 볼트이자 밧줄이 되는 셈이다. 지치거나 아픔에 못 이겨 주먹을 펴버리면 바로 추락이었다. 그렇게 왼손 왼발 오른손 오른발을 로봇처럼 움직여 정상에 오른 후 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바닥 없는 넓을 허우적거리다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절벽 아래는 올려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마득했다. 여기를 올라왔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고 다시는 이 코스로 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대. 그러나 결심은 그때뿐이었대. 정상의 바로 아래에서 절벽과 마주 서면 우회로는 너무 멀고 힘들게 느껴졌대. 사람들이 절벽에 붙으면 나도 모르게 용기가 솟았대.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 같은 두려움 속에서 어려운 푸탄, 신락 같은 쾌감이 떠오르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짜릿한 감각을 기억하면서 나는 거미처럼 바위에 달라붙었대. 정상에 오르면 해냈다는 성취감이 온 몸에 넘실댔대. 나는 손바닥으로 그의 등수 하나를 치며 소리쳤대. 올려요. 위쪽으로 움직이라고요. 남자는 석고처럼 뻣뻣해진 고개를 젖혀 위를 보았대. 남자는 땀과 비가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려고 바위에서 손을 뗐다. 나는 소리 질렸대. 왼발을 붙인 다음에 손을 떼어 몸의 세 곳은 반드시 바위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요. 불현된 내가 미친 게 아닌가 싶었대.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는데 바위에 달라붙다니 그것도 처음 바위를 타는 사람을 데리고 말이다. 나는 그의 발밑에서 그를 따라 올라가며 왼발을 받쳐주고 오른발을 옮겨주었대. 그가 발을 잘못 놓거나 바위를 놓쳐 미끄러지는 날이면 바싹 따라가고 있는 나도 무사하지 못할 게 뻔했대. 바위를 타다가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의 소문이 간간히 들려왔대. 낭떠러지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 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내가 부드럽게 천천히 흘러나올 것 같지. 그게 아니야. 시차를 두고 순두부처럼 울컥울컥 쏟아져. 그 말을 들은 후 나는 순두부를 먹을 수가 없었대.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후 내게는 산이 삶의 전부가 되었대. 산이 있어 견딜 수 있었대.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산에 조금 익숙해졌다고 조심성이 사라진 것일까. 남자가 마지막 고비를 넘어 힘들게 성상에 올라섰다. 우회로를 두고 절벽을 오르겠다고 우긴 것은 남자였다. 위험하다고 했지만 남자의 고집을 끄을 수 없었다. 굳은 얼굴로 바위에 오르겠다고 완강하게 버틸 때는 혹시 내가 그의 자손심의 한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내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 하더라도 남자는 잊었을 게다. 굳었던 얼굴이 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마 오래 느끼지 못했던 생의 전율이 핏줄을 타고 돌 것이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잡념이 몽땅 사라진 기분. 자신의 손과 발, 몸의 움직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 절벽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테고 막막하고 거친 바위가 징근하게 다가올 것이다. 산이 내게 도피처럼 혹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곳이 되었듯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남자는 벼랑 끝에서 오래도록 아래를 내려다 보았대. 능선을 따라 십여분을 걸었대. 산 귀퉁이 우묵한 곳에 자리잡은 남자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대. 안악이 빗속에 길을 낫을 차별을 하고 있었대. 치승을 드리러 암자를 찾은 모양이었다. 지긋한 나이에 비를 뚫고 치승을 드리러 올 만큼 절박한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안악에게는 비에서 준 등산객 한 쌍이 오히려 철양해 보이는 눈치다. 낡은 우산을 들고 암자를 낳아서 안악은 길이 그곳에서 끊겨버린 듯 갑자기 사라졌다. 암자는 물이나 구름 위에 떠 있는 조각배 같았다. 재방이 터진 듯 사방에서 물이 쏟아져 발 아래의 골짜기로 모여들었다. 바위에 부딪히고 합쳐지면서 낮은 것으로 떨어지는 물이 폭포처럼 새찬 소리를 내며 급하게 흘러갔다. 비죽이 열린 문틈으로 치승 단위에 동그랗게 얹혀있는 쌀봉지가 눈에 들어왔다. 계곡으로 흐르는 물소리와 비 떨어지는 소리가 온 산에 요란한데 암자 주변은 되레 소용하다. 작은 남자는 깎아지른 절벽 끝에 위태롭게 얹혀있다. 처음 틀을 잡은 사람은 세상의 온갖 소란에도 이곳만큼은 물속처럼 조용한 것을 알았나 보다. 험준한 산속의 아늑하고 평화로운 한 점. 두 손을 마주잡고 깊이 고개 숙이고 싶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았다. 남편 그리고 그 여자 둘 다 어디론가 사라졌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의식의 저 놈으로 아무런 흔적도 없이 내게 단 한순간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요? 비가 들이치지 않은 처마 밑에 비닐사리를 펴며 남자가 말했대. 나는 비옷을 벗어 양손으로 잡고 물길을 털었대. 점령군처럼 밀고 들어온 생각을 몰아내듯 세척에 흔들었대. 부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되는 행동. 어리석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습관처럼 되풀이되는 생각들. 그런 나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나. 나는 황량한 들판에서 천천히 말라 비틀어서 가는 나무가 된 것 같았대. 몸이 납둥이처럼 무거웠대. 제대로 쉬지도 않고 걸어온 탓이었대. 너무 힘이 들면 밥도 넘어가지 않았대. 보험병을 꺼내 밥에다 뜨거운 물을 부었대. 남자는 자신이 싸운 반찬을 내놓았대. 장조림의 생전전, 버섯과 나물무침은 정성을 들인 흔적이 영역했대. 김치만 달랑 들어있는 잔통을 열기가 창피했대. 도시락을 보면 부부 사이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장난기 섞인 내 말을 남자는 못 들은 척했대. 후식으로 한입 크기로 썰어온 배까지 먹고 나자 몸이 떨려왔대. 마른 수건을 꺼내 조준 바지를 닦아냈대. 해가 날 경우라면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바지는 금세 말랬대. 그러나 비가 내리는 지금은 별 소용이 없었대. 그래도 바지의 물기를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빗물이 스며든 등산화가 질벅거렸다. 신발끈을 풀어 조준 양말을 벗고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하게 닦았대. 남자는 벗어놓은 양말을 주워들더니 비틀어 짰대. 양말에서 주르르 물이 떨어졌대. 마른 양말 갖고 왔어요. 갈아 신으면 되는데요. 나는 당황해서 두둠거렸대. 가슴 밑바닥으로 따뜻한 물이 천천히 흘렸대. 남에게서 이런 호의를 받아본 게 얼마 만인가. 나는 마른 양말을 꺼내지 않고 그가 힘껏 짜준 조준 양말을 도로 신었대. 그의 손톱은 짧게 잘려져 있었고 속눈썹은 검고 길었대. 몇 시간을 함께 있으면서 지금에야 남자의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대. 웃을 때 드러나는 가지런한 치아. 한 발짝도 안 되는 거리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숨결. 바위를 탈 때는 남자의 손도 잡았고 발을 받쳐주고 다리도 잡고 끌어당겼대. 그때는 아무 감정이 없었대. 안전하게 그가 절벽을 오르기만을 바랬대. 남자가 아니라 무색의 인간일 뿐이었대. 그런 그가 지금 색깔과 냄새를 지닌 존재로 다가왔다. 깊은 산 속에 홀로 피어있던 꽃이 방금 눈에 띄인 것처럼 산에서 커피를 탈 때는 봉지의 찢어진 한쪽 끝으로 저으면 돼요. 뜨거운 물을 컵에 붓고 커피 믹스 봉지로 물을 휘저었대. 남자는 막대형 커피 믹스 봉지가 물 속에서 구부러지지 않고 빳빳해지는 것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 잘 저어진 커피를 그에게 주었대. 빈 커피 봉지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남자는 무릎을 쳤대. 찢어진 봉지 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공기를 밀어올리는 거군요. 밀려 올라가 압축된 공기가 커피 믹스 봉지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물을 져도 휘어지지 않고요. 남자는 딱 한 모금 마신 후 커피를 내게 주었대. 남자의 입술이 닿았던 곳에 내 입술을 대고 남은 커피를 넘겼대. 몸 속에 희미한 빛을 내는 작은 전구가 켜진 것 같았다. 산에서 움직이다 보면 핸드폰 전원이 쉽게 닳거든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를 대비해 전원을 꺼두기로 해요. 내 말에 남자는 비닐에 싸둔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껐다. 아이 같은 남자의 행동에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땅 위에 드러난 나무뿌리를 밟는 것도 위험천만이고요. 얼음보다 더 미끄럽거든요. 비옷을 챙겨 입으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대. 우리는 남자를 나섰대. 하늘은 아까보다 더 낮게 내려와 있었대. 동굴처럼 아늑한 남자에서 쉬는 동안 바깥쪽 능선에는 바람이 몹시 분 것 같았대. 길에는 부러진 나뭇가시와 떨어진 나뭇잎 투성이었대. 주 등산로가 아니라면 길을 찾기 힘들 정도였대. 바람에 떠밀린 비가 얼굴을 후려쳤고 우위는 펄럭 소리를 내며 가랑이에 달라붙었대. 핸드폰의 전원을 켜 시간을 보았대. 두 시간 넘었대. 두 시간가량 더 걸으면 옛날 절터에 도착할 것이대. 핸드폰을 도로 배낭에 집어넣었대. 갈림길이 나타났대. 지름길은 경사가 급했대. 안전한 길로 하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대. 남자의 의향을 무려대고 멈춰왔었대. 이왕 비에서 줬는데 안전한 길로 천천히 갑시다. 내가 묻기도 전에 남자가 말했대. 산에 오면 솔직해진다. 생활과 멀어져서인지 자연에 가까워서인지 감정의 순도가 높아졌대. 좋으면 얼굴이 편해지고 불편하면 몸이 뭔지 알고 움츠러들었대. 남자에게서 늦가을의 마른 나뭇잎 냄새가 났대. 민간항공의 조종사였다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그전에는 군대에서 전투기를 몰았다고 했대. 조종사들은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해요.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아웃이죠. 아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병이에요? 아니면 더 이상 날지 못하는 거? 두 개 다죠. 둘이라 해도 결국은 하나였다. 가성이 붕괴되는 것, 몸담고 있는 둥지가 깨지는 것, 그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 지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삶의 균열, 심장이 좋아져 건강이 회복된다면 복직할 기회는 있어요. 하지만 절망한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건 그의 아내가 아니라 이카루스처럼 추락한 그 자신이 아닐까. 태연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남자의 얼굴을 보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대. 나는 가급적 담담하게 말했대. 사이가 좋은 부부군요. 내 말에 놀라기라도 하듯 남자가 벼랑간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대. 그를 잡으려고 허둥대다가 함께 넘어졌대. 바닥에 넘어진 남자 위로 내 몸이 겹쳐졌대. 긴장했던 근육이 풀어졌대.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는 지점에서 쓰러진 마라톤 선수처럼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대. 남자를 안은 채 달게 한잠 자고 싶었대. 세상에 사람의 몸보다 더 오묘한 게 있을까. 내 팔이 감고 있는 그의 가슴팍, 적당한 압력과 온도, 부드러운 촉감, 인간에게서만 느껴지는 탄력과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피부의 질감. 그래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체온을 그리워하는 건지도 몰랐대. 남자는 내 어깨를 양팔로 감싸앉더니 가볍게 힘을 주었대. 나무 뿌리를 소심하라고 그랬더니 금방 시험을 하네요. 이렇게 넘어지는 거라면 괜찮은데요? 말과 달리 남자는 겸연쩍은 표정을 하고 있대. 하기야 넘어지지 않았다면 남자의 몸이 따뜻하고 편하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대. 그렇다 해도 삶에서 미끄러지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대. 완만한 경사로 이어지는 숲길에 들어갔대. 나무를 상대로 검술연섭이라도 한 듯 부러지고 쓰러진 나무들이 흩어져 있었대. 제법 굵은 나뭇가지가 부러져 길 위에 나뒹구는 것을 보자 돌컥 겁이 났대. 남자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길밖으로 툭툭 차내면서 걸었대. 새가 둥지를 턴 나무는 어떤 강풍에도 안전하다지요? 새는 본능적으로 바람에 견디는 나무를 안답니다. 둥지를 털어도 괜찮은지를 알 수 있다면 최소한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일은 없겠네요. 둥지에서 철수하고 싶어하는 남편은 내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하기를 기다린다. 세월은 주체할 수 없이 길고 시간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태도였대. 나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 대학에 들어간 어느 봄날부터 남편과 함께한 시간을 찾아 써버린 적금통장처럼 만들 수는 없었다. 나는 여전히 남편에게 감정의 끈을 들이우고 있다. 그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사랑이나 미움은 각기 뻗어나간 가지만 다를 뿐 땅속에서는 한몸인 뿌리처럼 같은 것이다. 남편과 나 사이에 길이 있는 한 나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 그를 놓아주는 일 따위는 할 수 없다. 모든 길이 끊어진 후 하다못해 눈길조차 무심해졌을 때라야 집착에 초연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런 날이 올까 두렵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하고 싶다. 혼자 가야 하는 낯선 길 따위는 택하고 싶지 않다. 선택한 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것은 운명이 되어버리니까 우회할 수도 돌아갈 수 없는 인생처럼 남자와 나는 우뚝 서버렸다. 계곡은 신누른 물이 넘실댔다. 오랜 산행의 끝머리에서 바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부릇은 발을 담그든 바닥이 훤히 비치던 옥빈 물이 아니었대. 불어난 물은 폭이 4, 5미터는 족히 넘어 보였고 거센 물살은 폭이에 아찔했대. 물가에는 허리까지 잠긴 나무들이 금유에 휘둘리고 있었대. 밑동이 뽑힌 나무가 느리게 계곡 아래쪽으로 떠밀려 가나 싶더니 세찬 물살에 실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대. 산을 글 씻어내린 탁한 계곡물은 그 속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물이 없을 때 계곡은 크고 작은 바위 투성이다. 남자는 기다란 나뭇가지를 주워왔다. 지팡이 삼아 나뭇가지를 물속에 찔려넣은 후 사르름 밟듯 조심스럽게 자신의 발을 밀어넣었다. 천천히 두어 발작을 뗄 때까지도 물은 그다시 깊지 않았대. 그만 들어가요. 바위 위라 물이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벼랑간 쑥 들어가 버릴 거라고요. 남자는 고르지 못한 바닥을 딛고 균형을 잃었대.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렸대. 넘어져 중심을 잃으면 그대로 물에 쓸려 버린다. 남자는 잿빛 얼굴로 돌아섰다. 물살은 제각각이다. 바깥쪽은 흐름이 느리지만 바위가 모여 있는 중간은 장정 하나쯤은 지푸라기 같이 실어가 버릴 정도다. 물속으로 내동댕이 쳐지면 바위에 부딪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허리를 다칠 것이다. 계곡에서 급류에 쓸려 사고를 당하는 것은 대부분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남자의 팔을 움켜잡았대. 돌아가든지 아니면 구조대에 전화를 해요. 남자는 계곡 아래쪽을 바라보았대. 노른 물은 비스듬히 사는 서리를 감고 돌았대. 조금 더 내려가면 다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찾아보고 없으면 다른 방법을 알아봐요. 군대에서 생활훈련을 받을 때는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견뎌냈어요. 남자와 나는 물가를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갔대. 하류는 점점 폭이 넓어졌고 계곡 언저리를 따라 나 있는 길까지 물이 차올라와 있었대. 다리가 있는 하류쪽도 물에 잠긴 모양이었대. 계곡은 동쪽 부분의 산 전체를 희감거렸기 때문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대. 처음 하산했던 장소로 되돌아왔대. 그나마 이곳이 폭이 좁은 편이었대. 남자와 나는 말없이 급류를 바라보았대. 우당탕 그리며 달려가는 거친 물소리가 계곡에 가득했대. 하늘을 올려다보았대. 구름이 잔뜩 끼었지만 어두운 편은 아니다. 늦여름의 4시 무렵이었대. 구조대에 전화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남자는 구조요청이 내키지 않는 눈치였대. 누군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을 제외하면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대. 불은한 개울은 커다란 강처럼 감당할 수 없이 넓거나 깊지 않았대. 잘하면 둘이 힘을 합쳐 건널 수도 있을 것 같대. 남자는 돌을 던지고 긴 나무를 넣으며 물살을 가늠해 보았대. 하지만 서너 발짝 이상 들어가지는 못했대. 남자가 또다시 물속에서 휘청거렸대. 나와요. 안되겠어요. 전화할게요. 나는 배낭을 내겼대. 지프를 열자 입을 벌린 배낭으로 비가 떨어진다. 남자는 우산을 꺼내 펼쳐들었대. 남자의 바지까랑이에서 물이 뚝뚝 흘렸대. 우산은 소용이 없었대. 그래도 남자는 내가 휴대폰을 찾기 위해 배낭을 뒤지는 동안 우울한 얼굴로 우산을 들고 있었대. 전화기가 배낭의 바닥에 박혀 있는지 얼른 잡히지 않았대. 배낭 속의 물건을 다 꺼내야 할 판이었대. 나는 손을 깊이 밀어넣고 바닥을 더듬었대. 배낭 맨 밑에 넣어둔 밧줄 사이에서 전화기가 만져졌대. 밧줄의 매듭에 끌려 전화기를 움켜잡은 손이 쉽게 빠지지 않았대. 나는 힘껏 줄을 잡아당겨 보았대. 밧줄이 쑥 빠지면서 도시락과 간식을 담았던 플라스틱 통과 마른 수건과 양말을 넣은 비닐봉지, 의약품과 보험병, 컵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몇 미터짜리예요? 익으면 되겠는데요? 지난주 바위를 탈 때 넣어두었던 간이 밧줄이었다. 가방을 정리하지 않아 그대로 들어있었다. 남자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믿음이 생긴 것은 단호한 남자의 태도 때문이었다. 그는 망스리지 않고 밧줄을 움켜잡았대. 그는 양팔을 펴 밧줄의 길이를 가늠해 보았대. 빠듯하게 건너편 물가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대. 남자는 밧줄 한 끝을 개울가에 서 있는 나무에 묶었대. 단단해서 어떤 무거운 물체도 지탱하면서 한쪽 끝을 당기면 쉽게 풀리는 매듭이었다. 나머지 한 끝으로 자신의 허리를 묶었대. 남자가 비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으면 싶었대. 무릎까지 내려오는 비닐 위가 물이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할 게 분명했대. 압력 때문에 움직이기가 몇 배의 힘이 들 것이다. 하지만 비옷을 벗으라고 할 수 없었대. 장대 같은 비를 맞으며 길을 뚫으라고 하기가 미안했대. 허리에 줄을 메고 있으니 별일은 없을 터이다. 남자는 발로 바닥을 더듬으며 물에 들어갔다. 겨울 순간쯤에서 물살이 새졌지만 밧줄의 의지에 한발 한발 나아갔대. 밧줄이 조금 짧아 보였대. 세찬 물살이 거의 직각으로 방향을 틀어 반대편 가장자리의 흙을 깎아먹었대. 그곳은 폭이 가장 좁았지만 대신에 깊어지면서 물살이 거칠었대. 남자는 머리 위쪽에 드리워진 나뭇가지로 발을 뻗었대. 철봉에 매달리는 것처럼 반동을 이용해 건너갈 생각인 모양이다. 그런데 줄이 짧아 더는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았다. 남자가 순간적으로 위로 솟구쳐 나뭇가지를 움켜잡았을 때 나는 나무에 메어놓은 밧줄의 매듭을 풀었대. 남자가 나뭇가지를 움켜잡고 물을 박사며 앞으로 몸을 굴렸대. 나는 재빨리 밧줄을 오른쪽 손목에 묶고 남자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물 속으로 한 발 들어갔다. 나뭇가지가 무게에 못 이겨 아래로 휘어지자 남자의 몸이 금류 속으로 빨려들었다. 남자는 위로 솟구치려고 다시 반동을 시도했지만 쉽게 떠오르지 못했다. 예상대로 비옷 때문에 물의 압력이 커졌고 휘어진 나뭇가시는 물살에 떠밀리는 남자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 나뭇가시가 우두둑 부러지고 있었대. 남자는 나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당겨! 급히 줄을 당겼대. 그러나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대. 나는 안간힘을 썼다. 나를 쳐다보던 남자의 눈이 순간적으로 번쩍였대. 밧줄이 나무에 묶여 있지 않고 내 손목에 있는 것을 본 것이었대. 남자와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끼쳤다. 남자의 눈빛이 정수리를 내리치는 칼날 같았대. 나는 두 발로 버티면서 몸을 뒤로 젖혔대. 밧줄이 팽팽해졌대. 나뭇가시가 완전히 부러지자 남자는 물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대. 매복해 있던 게릴라처럼 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처럼 급류는 폭이 좁은 계곡의 가상자리 흙을 파 자신의 영역을 확보했대. 물은 남자를 내놓지 않았대. 남자는 매달려 있던 나뭇가지와 함께 급류에 휩쓸렸대. 두 발로 버티던 내 몸뚱이가 맥없이 물속으로 끌려갔대. 비명을 지르고 당황해할 여유도 없었대. 머리가 물에 처박혀 거꾸라지면서 몇 바퀴를 돌았대. 목과 코로 물이 들어왔고 미간에는 정을 박는 듯 예리한 통성이 몰려왔대. 등과 엉덩이가 얼어랬대. 물속에는 수명과는 다른 물길이 있었대. 손에 걸리는 물체를 허둥지둥 움켜잡았대. 머리를 들고 보니 남자는 나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었대. 운 좋게도 물속에 숨어있는 울퉁불퉁한 바위의 튀어나온 곳에 비옷이 걸렸대. 남자는 겨울 중간에서 급류를 안고 있는데 나는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곳이었대. 손목에 힘이 가해진다. 남자가 급류에 떠밀리고 있다는 증거였대. 몇 분 아니 몇 초가 될 수도 있대. 급류에 쓸리면 순식간이다. 남자는 물속에 엎드려 고개만 내민 채 손을 들어 올렸대. 남자가 가리킨 곳에 나무가 한 그루 서어 있었대. 몸을 날려 나무에 밧줄을 걸라는 신호 같았대. 내 손목과 남자의 허리를 연결하고 있는 밧줄이 나무에 걸린다면 물 밖으로 나갈 가능성은 있었대. 하지만 몸을 던져 밧줄을 걸기에 나무는 바깥쪽으로 조금 비껴 있었대. 물살에 휩쓸려 겨울 순간으로 밀려버릴 수도 있었대. 나무에 밧줄이 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대. 줄을 놔버리면 나는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대. 손을 펴면 금방이라도 줄은 벗겨질 것이대. 남자를 쳐다보았대. 남자를 애워싸고 도는 물살이 거품처럼 높아진다. 밧줄이 다시 팽팽해진다. 어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힘이 곧 덮질 것이대. 황톤물이 소용돌이쳤대. 남자가 희망을 끌고 있는 나무는 너무 멀리 있었대. 물길은 가늠할 수 없대. 선택해야 했대. 몸을 던질 것인지 손을 펴버릴 것인지 결정해야 했대. 남자의 우위가 부풀어올라 풍선처럼 물위에 떠올랐대. 검은 모자가 남자의 목에 줄을 근처에 매달려 있었대. 모자는 물살에 떠밀려 남자의 등 뒤에서 어지럽게 맴돌았대. 내가 끝내준 검은 모자다. 줄을 놓아버린다면 모자는 내 기억 속에 어떻게 자리 잡을까. 거친 탕류가 소용돌이치는 어지러운 물길. 위태롭게 떠있는 검은 좀. 물 밖으로 걸어나가 용쾌 살아나간다면 나는 많은 날들의 무엇을 떠올릴까. 물위에 내리꽂히는 빗줄기와 날개 끗긴 남자. 소용돌이는 검은 모자를 버리려고 도망다녀야 할지 모른다. 산으로 술로 자기 학대로 끝없이 도피하는 지금처럼 그때는 또 어디로 숨어들어야 할까. 물 밖으로 걸어나가는 순간 삶은 나를 떠나버릴 것이다. 계곡을 메우며 소용돌이치던 물소리가 일순 침묵했대. 비를 맞으며 떨고 있던 모든 것들이 움직임을 멈추었대. 밧줄을 놓아버리고 싶은 것은 단지 공포 때문일지도 모른다. 직시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흑개비 같은 감정. 나는 주먹을 굳게 쥐고 허리를 일으켰대. 순간 몸이 가벼운 불꽃으로 타오르는 듯 했대. 남자가 가리킨 나무를 향해 몸을 던졌대. 내 몸뚱이는 빠르게 떠내려갔대. 그것은 생을 관통하는 시간만큼이나 쏜살 같았대.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대. 내가 나무를 그려잡자 그는 줄의 의지에 몸을 일으켰대. 그는 몇 번이나 물에 휩쓸려 꼬꾸라진다. 나는 그가 물과 싸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 그를 지탱하고 있는 밧줄을 굳게 잡고 있을 뿐이었대. 건너편에 다다른 그는 몹시 지쳐있었대. 겨울가에 드리워진 나뭇가지에 매달려 고개를 떨어뜨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쉰다. 한참 만에 그는 줄을 당겼대. 나는 바닥에 닿지 않은 발을 버둥대며 물에서 허우적댔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었대. 물 먹은 배낭과 무릎을 덮고 있는 우위가 물귀신처럼 나를 잡고 늘어졌다. 어느 순간 그가 내 손목을 틀어잡았다. 단단히 박힌 대못을 잡아 빼기라도 하듯 안간힘을 쓰며 나를 끌어올렸다. 물을 잔뜩 먹으면 내 몸은 쇠등이처럼 무거웠다. 힘을 다해 나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남자는 바닥에 벌렁 들어누었다. 기지난 나는 배를 깔고 그대로 땅에 코를 박았다. 무릉등이의 뺨을 대고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비가 온몸으로 떨어졌대. 바닥을 더듬어 그의 손을 찾았다. 남자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잡은 손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상대에게 미약하나마 자신의 체온을 전달해 주고 싶어서였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남자의 목에 팔을 걸고 그를 끌어안았다. 내 입술에 그의 뺨이 코가 어깨가 머리카리와 닿았다. 남자와 나는 서로를 껴안고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고는 길길 소리 내어 웃었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내본 적도 없는 먼 곳에서 날아오는 원시의 소리 같았대. 거기에는 함께 공유한 경험에 대한 동질감이 들어 있었대. 살아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완벽한 감정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남자의 뺨을 감쌌대. 그의 얼굴에 내 뺨을 갖다 댔대. 마주된 차가운 뺨으로 뜨거운 빗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대. 그도 나처럼 어디에선가 길을 잃은 것일까. 눈물을 닦아주듯 남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쓸어주었대. 남자는 잠자는 아이처럼 내게 얼굴을 맡긴 채 가만히 있었대. 그때 나는 남편에게로 이어지던 길이 사라져버린 것을 깨달았대. 나는 끊어진 길 앞에서 헛되이 서성거렸던 거였대. 이제 남편을 놓아야 하겠대. 아니 남편에게서 철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남자가 내 등 뒤로 손을 가져가 배낭을 끌려주었대.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갔대.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해지고 있대. 산을 가리고 있던 비구름이 바람에 천천히 밀려났대. 추위를 느끼는지 남자가 부른듯 몸을 떨었대.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대. 그리고 전에도 불구하고 있었대. 그는 또 다지암을 우울한 것들이 있었대. 모든 걸 내가 도와줄 수 ball을 그게 아무것도 안나고 있었대. 모든 걸 내가 모르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있었대. 모든 걸 제가 сказала, 모든 걸 알아보?- But if you don't want to tell me now I guess I'll never know But if you don't want to tell me now I guess I'll never know